안녕하세요. 어제 총선 투표가 있었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격전직 수도권을 휩쓴 민주당, 문 대통령 국정 장악력이 더 세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연승을 하게 된 건데요. 20대 대선, 지방선거, 그리고 이번 총선까지 4연승을 했습니다. 의석수를 보니까 과반은 151석이거든요. 이거 이상을 확보를 했는가? 보니까 민주당이 비례대표 이런 거 합쳐서 170석이 넘는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서울을 보니까 강남산구, 용산 등 보수성에 강한 곳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네요. 그래서 총선이 끝나고서 문재인 정부가 탄력을 받게 되잖아요. 국정 운영 동력을 강화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3년간 직점을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탈원전, 그리고 유화적 대북정책 등을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식들을 보면 주소산중공업은 아직도 힘든 상태죠. 그리고 최근에 아난티를 위시해서 대북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거의 상한가 가까이까지 갔다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었던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추가로 중국이랑 친하잖아요. 그래서 한안용도 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부와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공정거래법 등 이거 법안 처리, 그 다음에 검찰개혁 이것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표 결과가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면 얼마의 의석을 확보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과반의석이 되면 군소장당 도움 없이, 얘네 설득할 필요 없이 그냥 국회를 사실상 자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은 물론 견제 역할을 맡는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자리도 여당이 전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런 말도 있죠. 책임이 큰 만큼, 역할이 큰 만큼 책임도 있다. 그래서 야당이 발목 잡는다는 핑계를 대기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미 상당한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만약에 힘들어진다면,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어떤 일이 발생했다면 여당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통합당 쪽에서는 황교안, 오세훈의 차기 유력 대권주자를 상당수 이뤘었다고 합니다. 다 지금 떨어졌죠. 흥미진진했던 투표결과가 이남경 58, 황교안 39%, 그리고 고민정 50, 오세훈 47, 이렇게. 그 다음은 미국으로 넘어가 보면 15일에 고용유지금 30조 수요를 하기로 했습니다. 파산 직전 항공사를 살려낸다고 했는데요. 워런 버핏이 최근에 항공사를 지분 일부를 손절했습니다. 손절을 했는데 이걸 딱 느끼면서 보면서 느낀 점은 워런 버핏이 뭔가 알았나? 얘네 파산할 수도 있어서 손절한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살려낸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델타항공, 아메리칸항공, 유나이티드항공 등 10개 항공사가 있는데요. 여기 30조 원을 지원하는데 잠정 합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75만 명의 근로자들이 있는데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한 임직원 급여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보조금을 항공사들은 받고서 해고를 하지 않기로. 이 돈으로 급여를 주겠죠. 그래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성명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 사실상 기업을 살리게 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 임직원들, 실업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로 한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지표 중에 하나가 실업급여 청구, 건수, 청구하는 그게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신경 쓰거든요. 근데 75만 명이 대량으로 실직을 하게 된다면 이게 또 치솟 수가 있습니다. 그런 증시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인가 싶을 정도로 하는데 그래서 250억 달러 가운데 70%가 무상지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게 유동성을 제공할 때 보통 빌려주는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무상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로 급여랑 이걸 줘라. 해고만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30%는 신년만기 저금리 대출이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중 10%는 5년간 주식 신주 인수권 형태로 상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항공사 주식 일부를 일정한 가격에 살 권리를 갖게 된다. 그 다음은 한국입니다. 수출, 내수, 판매가 다 안 된다. 제조업 경기 최악이라고 하는데요. BSI 13포인트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1분기 조사로 섬유업종 BSI 하락폭이 최대라고 하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이 BSI라는 건 제조업 경기 실사 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 경영 환경 지수는 70일 그래서 13포인트 급락을 했다고 하는데 기준은 100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낮으면 악화됐다는 거고 높으면 호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황, 매출, 수익, 수출 부분들이 있는데 4분기는 낮아지긴 했죠. 4분기도 낮아졌습니다. 100보다 아래니까 악화입니다. 전 분기 대비 악화가 한 건데 2020년 1분기는 더 악화됐다는 의미죠. 지금 70대로 다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더 악화됐다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동차 업종은 87에서 58로 떨어졌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도 2차전쟁 가까이 12포인트 떨어졌다고 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은 96 그래도 괜찮았죠. 저번 분기는 이번에 74 중소기업은 85에서 66으로 거의 팍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움직임이라고 하네요.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진짜 의아스러운 거는 이렇게 안 좋다는 뉴스 기사는 정말 많이 나오는데 주식은 계속 잘 되죠. 그 다음은 국제 유가입니다. 1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20달러라 붕괴돼서 19자를 받습니다. 15일에 원유감사 합의에도 하락세를 계속 지속했다고 하는데 이 감사나비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에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 맞다. 이거 재고 발표가 있었잖아요. 재고가 1,920만 배럴을 증가했다고 했는데 이게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공급이 늘어나니까 또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급락자 한 번도 온다. 단계 상품에 뭉칫돈을 들고 나타나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반등 이후에 자금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들 순매조수 종목들 보면 3개가 인버스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삼성전자 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삼성 SDI 그래서 개인 동학개미들이 지금 인버스로 몰려갔는데요. 여기는 어떤 상품들이 있고 어떻게 투자가 돼 있는지 보겠습니다. MMF가 2주세 15조 넘게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CMA 개인 잔액도 2조 늘었다고 하고 이 말은 아마도 주식을 팔고 CMA로 계좌로 옮겨놨다는 말이겠죠. 추가 조정장 대비해서 실탄을 비축해둔다. 주식이 V자 반등으로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 올라가니까 팔고 이거를 CMA 계좌로 옮겨놓고 또 떨어지면 밑에서 내가 또 받겠다라는 거겠죠.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W자형 그리다가 회복 양상을 그렸다라는 진단이 있는데 시중 투자자금의 피난처로 여겨지는 단기 상품으로 묵직돈이 유입되고 있다. 그래서 머니마켓펀드 MMF 종합자산관리자 CMA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단기 상품이라고 해서 푸드옵션 같은 그런 하방에 베팅하는 단기 상품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피난처에 묵직돈을 몰리고 있다라는 말이었네요. 그래서 급반등 과정에서 다시 들어오는 양상이다. 그러니까 폭락장에 빠져나간 이유는 주식을 사려고 빠져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올라왔으니까 팔고 다시 피난처로 옮겨갔다가 숨어있다가 또 다시 떨어지면 또 나타나서 또 게릴라같이 사가지고 또 반등하면 또 먹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런 거죠. 투자자 예택금 주춤하고 있다. 금리를 주는 CMA 이런 것들 단기 상품으로 빠졌다가 돈 조긋조긋 받아먹다가 조정장 오면 또 다시 실탄으로 활용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니까 개인 CMA 잔액이 계속 늘고 있고 개인 MMF 자금도 계속 늘고 있고 이렇게 된 상태네요. 개인들은 3월 급락장 5월에서 19일 때 CMA에서 7,700억 원을 뺐다가 지금 다시 돈을 넣어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 MMF는 뭐냐면 은행에서 고객의 돈을 모아서 펀드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기업 업무 CP 양도서 예금정서 CD 등 단기 금융상품을 투자해서 얻은 수익금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CMA도 역시 똑같았죠. 증권사 및 종금사에서 CP, CD, 국공채 등의 투자에 수익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CMA 같은 경우는 증권사가 망하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는 제가 저온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